나의 벌꿀 정말 재밌었어 펭, 축구말고 또 뭐가 좋아? 재미들란다 펜은 뭐가 좋아? 난 달콤한 꿀이 제일 좋아 꿀벌은 함께 모여 살면서 꿀을 만들어 꿀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꽃가루야 그게 있어야만 꿀을 만들 수가 있거든 꿀벌이 꿀을 만든다고? 핑, 만들어보자 됐다 그래 그래 고조, 고조, 고조 고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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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조, 고조 고조, 고조 어떤entric от금지 꿀 꿀을 환하게 하면 꿀을 공격하실 수 있어 베인, 꿀을 어떻게 만들지? 조모가 얘기해줬는데 꿀을 만들 땐 꽃가루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 꿀벌하고 꿈만 있으면 돼 히히흐 아 심심해 꿈은 언제 만들어 주냐고.. 좀 기다려 봐 꼭 성공할 거야 아 이상하네 그대로잖아 이렇게 기다려봐야 꿀은 못 만들어 많은 꿀벌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벌집 안에다가 꿀을 모으는 거지 아하 벌집에 꿀을 모은다고 벌집이었어 한마디로 꿀이 생기지가 않아 웬줄 알아? 그건 말이지 어디갔지? 어? 가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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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빛나고 뱀이다 너 저기 좀 뭐하고 있니? 미안해 맛있는 꿀이 잔뜩 있을 거야 너희들 뭐하고 있어? 이 벌집 안에 정말 맛있는 꿀이 있어 진짜? 우와 먹고 싶다 잠깐 기다려 내가 하는 거 봐 배 조심해 헬 으으으으 어? 그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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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U 어 잠깐만 어? 어떻게 꿀을 꺼내는지 모르잖아 어? 토모가 할 거야 여기서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하아 기다리는 건 정말 자신은 없는데 흐흐